Do you want to be good at Photoshop? Then subscribe me! 안녕하세요 여러분 롤스토리 디자인 연구소의 조커, 아니 우디입니다. 영화 조커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사실 영화도 영화지만 개인적으로 조커라는 포스터의 그 타이틀이 뭔가 심플하면서도 의미심장한 그 느낌이 저는 너무나도 마음에 들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포토샵으로 영화 조커 스타일의 타이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적당한 크기의 캔버스를 깔고 블랙턴으로 배경을 깔아뒀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조커 글자가 실제 영화 포스터에 사용된 타이틀인데요. 바로 요런 느낌의 스타일로 오늘 타이틀을 디자인 해볼게요. 사실 이 조커 포스터에 사용된 타이틀의 폰트가 있나 싶어서 검색을 해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구요. 그나마 비슷한 폰트도 있긴 했는데 유료 폰트이기도 하고 아마 직접 디자인한 글자인 것 같아요. 이런 폰트 자체의 디자인은 포토샵보다 일러스트레이터를 활용하면 쉽게 비슷한 서체로 만들 수 있는데요. 다만 오늘은 포토샵 시간이니까 최대한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비슷한 서체를 찾아서 이렇게 글자를 디자인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용할 폰트는 저작권 때문에 그나마 비슷한 에스코 드림체의 가장 두꺼운 타입을 사용해서 JOKER 조커 글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원본이랑 비교해보면 완전 다르게 생겼잖아요. 하지만 자간이나 글자의 폭등을 수정하면 나름 비슷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자 먼저 글자 하나하나의 폭을 조절하기 위해서 캐릭터 패널에 보이는 요 T자 아래 화살표 있는 아이콘 있죠? 여기를 조절해서 글자의 폭을 조절해 볼게요. 먼저 한 70%만 적용을 해볼까요? 어 70%는 여전히 뭔가 부족하네요. 그냥 한 50%로 반으로 확 지불을 시켜버려야겠어요. 자 이렇게 반 틈 확 지불 시키니까 훨씬 보기가 비슷하네요. 이제 글자 사이사이 간격이 너무 넓으니까 자간을 좁혀 볼게요. 마찬가지로 캐릭터 패널에서 요기 요 탭을 조절하면 글자의 간격인 자간을 수정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디폴트로 0이 적용되어 있으니까 좁히기 위해서 마이너스 50 정도 자간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글자 사이에 간격도 좁히니까 원본과 제법 비슷한 느낌이 나죠? 물론 O자나 K의 가운데 기둥처럼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느낌은 낼 수 있다는 거 만약 여기다가 동글동글한 귀여운 폰트 적용하면 분위기가 확 깨지니까 디자인할 때 폰트 사용은 정말로 중요하답니다 여러분. 아무튼 기본적인 글자를 다 표현했다면 이제 이렇게 빈티지하고 거친 느낌이 들게끔 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단순하게 마스크 씌워서 브러쉬 칠 만하면 끝이에요. 자 얼마나 단순한지 한번 해볼까요? 먼저 만들어둔 글자에 레이어 마스크를 씌우도록 할게요.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했고요. 강좌 정주행 하시는 구독자 분들이시라면 당연히 다 아실테이지만 마스크 모드에서 브러쉬 칠을 한다는 말은요. 여기 있는 검정색 또는 흰색 자체로 색칠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검정색은 지우고 흰색은 살린다는 의미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아무튼 마스크도 씌우고 브러쉬 툴도 선택했다면 이제 브러쉬 칠을 해서 요런 빈티지한 느낌을 표현하면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일반 모양의 브러쉬는 아닐 거란 말이죠. 하지만 고맙게도 요런 형태를 표현하는 빈티지한 브러쉬 모양이 포토샵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브러쉬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상단에 브러쉬 모양 아이콘을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포함된 브러쉬 그룹이 보일 텐데요. 여기서 이전 버전의 브러쉬 즉 CS6에서 사용했던 레거시 브러쉬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요거는 CC 버전인 분만 하시면 돼요. 우측 상단에 톱니 모양 아이콘을 누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레거시 브러쉬를 누를게요. 그리고 OK를 누르고 제일 밑에 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레거시 브러쉬가 추가된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그룹을 펼치고 또 밑에 있는 디폴트 브러쉬로 들어간 다음에 또 여기서 제일 밑에 보시면 날파리떼 모양의 빈티지한 브러쉬가 있어요. 이걸 선택하도록 할게요. 혹시나 저와 달리 브러쉬 패널 모양이 달라요 하시는 분들은요. 다시 톱니 모양 아이콘을 누른 다음에 여기 보이는 브러쉬 네임, 스트로크, 팁 중에서 팁에만 체크를 하고 나머지는 체크 해제하면 이렇게 저와 똑같은 브러쉬 모양을 볼 수 있어요. 이제 날파리떼 모양의 브러쉬를 선택했다면 색깔이 검정색인지 확인하고 투명도는 그대로 100%로 둔 다음에 여기 보이는 글자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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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클릭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눌어버리도록 할게요. 지금 선택한 이 날파리떼 모양의 브러쉬는요. 브러쉬 크기가 너무 크면 이렇게 입자가 크게 표현이 되니까 적당히 브러쉬 크기를 조절해 가면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드래그를 확 해버리면 확 이상하게 되니까 안쪽에는 톡톡톡 클릭으로 반복을 하시고 테두리 정도만 이렇게 드래그를 살짝씩 해서 빈티지한 느낌을 표현하는 게 좋답니다. 원본에 보이는 이 피 튀긴 듯한 형태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런 빈티지한 표현을 계속 해당 브러쉬로 톡톡톡 문질러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진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렇게 날파리떼 모양의 빈티지 브러쉬로 정성들여 표현을 다 했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긴 했는데요. 사실 선택한 브러쉬 말고도 비슷하게 생긴 다른 브러쉬들이 많이 있어요. 허나 알려드린 요 브러쉬가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그나마 가장 비슷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사용을 했답니다. 이제 여기 피특인 듯한 요런 형태의 느낌들 있죠? 이런 걸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이것 마찬가지로 브러쉬로 해도 되지만 이번엔 툴박스에 있는 라소트를 활용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라소트를 선택하고 반드시 빼던 값이 0 픽셀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화면을 확대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선택 영역을 잡아줄게요. 자 이렇게 모양을 비슷하게 그냥 자유롭게 그리시면 돼요. 자 요런 식으로 선택 영역을 잡았어요. 그리고 마스크가 여전히 선택되어 있는 상태니까 어쨌건 간에 여기 선택 영역 안에 검정색만 칠하면 마스크 모드니까 지워지겠죠? 그래서 정경색에 지금 검정색이 들어가 있으니까 정경색 채우는 단축키인 Alt, Delete 키로 요렇게 바로 지워버릴게요. 자 그럼 아주 쉬운 방법으로 피특인 듯한 표현을 할 수 있답니다. 다른 자국들도 라소트를 이용해서 제가 계속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아주 쉬운 방법으로 피특인 듯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날파리떼 브러쉬에 이어 라소트로 피특인 듯한 표현도 적용을 마쳤어요. 이제 실제 원본을 보면 아래쪽에 살짝 녹색이 들어가 있거든요. 색상도 똑같이 적용해볼게요. 자 레이어 스타일을 주기 위해 해당 글자레이어 빛 여백을 더블 클릭한 다음 여기 있는 그라디언트 오브레이로 들어갈게요. 앵글은 미리 마이너스 90도로 적용을 해두고 컬러는 여기 첫 번째 색연필을 클릭한 다음에 컬러를 눌러가지고 살짝 회색톤이 돌게끔 조절을 할게요. 실제 원본에 있는 컬러를 추출해보면 요런 식으로 회색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끝에 있는 색연필도 클릭, 컬러 탭을 클릭한 다음에 이번에 녹색 계열을 살짝 주도록 할게요. 여기 밑에 컬러를 추출해보면 요런 식으로 녹색 계열의 색상이 사용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원본을 보면 녹색 계열이 아래쪽으로 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흰색 색연필 아이콘을 잡아가지고 오른쪽으로 쭉 끌고 가서 녹색 영역을 더 좁게 표현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색상까지 적용하고 나면 짜잔! 조커 타이퍼 그래피가 완성됐습니다. 잘 만든 디자인일수록 기능적으로 어려운 게 들어가 있기보단 심플하면서도 느낌을 잘 표현한 게 그야말로 잘 만든 디자인이 아닌가 해요.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뺏기기 쉬운 것들 그런 게 잘 만든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강좌 글자만 바꿔서 활용하면 얼마든지 음침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듯한 타이퍼 그래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잘 배워서 꼭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포토샵 강좌는 여기까지고요. 이번 강좌도 도움이 됐다면 롤스토리 디자인 연구소 구독,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는 거 아시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